정부가 중금리 사윗돌 대출 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합니다. 6월부터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윗돌 대출을 출시해 농어민 등 서민층도 중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윗돌 대출은 4에서 10등급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6에서 10% 금리로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3등급 미만의 중저신용자는 사실상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비은행권에서 20%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상품입니다. 정부가 오늘 사윗돌 대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기관과 대상자를 확대한 겁니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별 대출 규모가 확대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각각 9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상호금융도 2천억 원을 신규 취급합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보증률을 포함해 9에서 14%의 금리가 예상됩니다. 채무조정 졸업자들도 사윗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대 60개월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보증률을 포함해 14에서 19%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는 6월 13일 상호금융 사윗돌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채무조정 졸업자 사윗돌 대출의 경우 7월 18일부터 시장에 내놓을 방침입니다. KTV 김윤민입니다.